한국의 실시간 홈페이지 여기에 음원과 동영상 점수를 합친 결과 11월 첫째 주 터슈 트위스의 주인공은 트와이스 축하합니다 11월 첫째 주 챔피언을 통해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? 축하합니다 트와이스 네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선호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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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트와이스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사전 점수 트와이스가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집계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원 트와이스 축하합니다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선호도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전 점수 트와이스가 앞서고 있는데요 생방송 집계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네 트와이스의 티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네 트와이스의 티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횟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는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 네 트와이스 축하드립니다